안녕하세요. JTBC 토요일 드라마 힙학의 한지민, 이민기, 수호입니다. 오늘 저희가 전할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성수동의 힙학의 팝업스토어가 열립니다. 저 예분이가 가진 신비한 초능력이 있잖아요. 그게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힙학의 팝업스토어에서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. 8월 8일부터 15일까지 딱 일주일간 메타그라운드 성수에서 진행되나요? 우리 힙학의 팝업스토어 거기서 꼭 만나요. 안녕.